가나요? 네 와! 나 왔다! 뭐야!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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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승! 오! 오! 우지훈! 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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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ana JONI 왁민준, 박순범, 팀teriYour 왁민준, 박순범 그리고 상대편은 우지호, 김은수 다들 이제 쟁쟁한 선수를 다 꺾고 올라왔는데 한번 결승에서는 누가 이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스터의 20A, 신우철님 포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철입니다 네, 자, 경기 지켜볼게요 우지호 선수가 또 쥐가 나면서 오, 쥐호 선수로 탑약금 하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21.1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네, 21.2가 있네요, 네 자, 떼어주고요, 우지호 아, 네, 포올링이 장인이죠 자, 나이스고요 자, 오, 드롭, 네 아, 지나치지만 스텝 상당히 가볍네요 네, 자, 아, 지금 약간 우지호 선수에 좀 떴어요, 커트가 네, 커트가 좀 떴죠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커트 네, 네 아니면 자기가 컷 당하거든요, 네 아, 네 아웃받났네, 아웃인가요, 아웃이죠 아, 심판 안 받습니다, 전 2인으로 받거든요 네, 심판분이 커피 한 잔 하느라 못 받나봐요 자, 1대1 자, 우지호 어, 잘, 잘, 어, 앞에, 앞에 자, 뛰어주고요 자, 어, 네, 기어봤습니다 우지호, 어, 포올립니다, 포올립니다 자, 시작인가요? 자, 시작인가요? 자, 아, 예상 못한 코스로 웬만하면 클리어 안 밀리거든요 네 자, 원래 또 이제, 어, 김은수, 황민준 대회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 네 지금 우지호 선수와 김은수 선수는 오늘 첫 대회거든요 첫, 처음 만난거죠, 거의 네, 지금 우승하면 거의 고정 파트너죠 네 네, 예 자, 스코어는 2대1로 아직 앞서가는 우지호 선수 김은수, 어, 서브 좋았고요 네 자, 이 3배 됩니다, 3배 네, 3배 네, 네, 좋습니다 자, 원래 김은수와 우지호가, 어, 서브가 잘 넣어요 잘 들어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 초반을 되게 잘 풀고 있습니다 자, 우지호, 자, 욕심 안 부리고요 자, 김은수, 점프 아, 네, 뭔가 초세, 뭔가 독수리 여용제 느낌이에요 자, 박순범, 황윤주 선수는 예선에서 고성헌, 황재환 선수를 갖고 왔거든요 고성헌, 황재환 선수면 제가 실시간 방송 때 5승 후보로 점쳤던 선수들인데 어, 네, 좋고요, 드라이브 좋고요 자, 김은수, 자, 어, 드라이브 들어가죠, 네, 좋았어요 아, 네, 우지호 선수가 점프로 형과 탄력 좋은데 생각보다 안 세거든요 네, 맞아요, 좀 거 같아요, 점프 보고 네, 생각보다 세메시가 그렇게 세지 않다는 점 최진호 선수급이죠 최진호급이요? 아, 그건 욕 아닌가요? 최진호급이요? 비슷합니다 최진호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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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인가요? 4대1 6대1인가요? 안보이는데 6대1인가요? 제가 라섹을 했는데 눈이 안좋아요 미안하구요 랠리가 1분정도 된거 같아요 20초 정도 됩니다 놀라운데요 J1의 픽스답에 20대 A조 21팀 나왔는데 최종 결승은 그리고 우지호 선수는 변두리TV에서 피지컬 상위 1%로 많이 등장했죠 이 골반쪽 허벅지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퇴부인가요? 자 띄워주고요 아 지금 완전히 보고들여갔는데 네트 상단에 걸리면서 6,7대2로 따라가는 박순범, 홍민전 조합 지금 승부처입니다 21점이거든요 이거 모르거든요 지금 관중 한 300명 정도 있는데 대각으로 올리고 대각으로 올리고 오른쪽 겨드랑 했으면 좋고요 어 우지호! 아아 방금 죄송하다가 손 올리려다가 빠르게 가서 백푸시했거든요 지금 미안해 하면서 푸쉈다가 뭐해 미안하지만 이건 먹어야겠어 자 8대2입니다 8대2면은 21점 게임이 결승전에서는 좀 큰 점수차인데 마지막 경기 6분 뒤에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호 서브 풍차 돌리기 서브 들어가고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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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박 김은수 들어가죠 우지호 드라이브 들어가셔야죠 김은수 아웃이가 인가 아웃이가 인가 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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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보냈네요 끝으로 엉덩이 토닥토닥 네 지금 우지호 선수가 쥐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지호 선수랑 김은수와 작전원이 들어가죠 네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별 얘기는 없을 겁니다 자 지호야 다음 대회 접수하자 이런 멘트인 것 같아요 너 나 맘에 드니? 난 너 좋은데 우리 사귀자 뭐 아니니 자 자 아 우지호 선수가 서브 살짝 떴지만 네 떴지만 김은수 선수가 잘 받았거든요 네 어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네요 네 네 이게 파트너십 좋거든요 네 자 좋고요 아 자 김은수 스매싱 아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엔드라인 너무 길게 갔기 때문에 네 한번 깎아서 네 구석을 노려봤는데 네 조금 더 깎였나요 네 자 서브 놓고 우지호 자 자 아 네 지금 양 팀 선수들 다 잘 때리기 때문에 네 서로 많이 놔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때리는 쪽이 유리한 20대 A죠 네 네 네 좋고요 잘 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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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리고요 아 여기서 네 안풀리네요 네 이게 가만히 그냥 보호만 했을 황민준이 아니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 랭킹 탑 7위 안에 드는 황민준 선수 1위 누구죠 1위는 김재민 2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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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점 3위 3위는 홍승인 4위 4위는 권용범 4위 자 자 자 경기 볼까요 네 자 11대 4로 다시 시작합니다 네 어 좋아요 자 폴리기 어 지금 뭐죠 어 이걸 가네요 스텝 역시 허벅지 두꺼 아 잘 돌리고 네 우전선 긴장 풀렸습니다 자 우전선 글뜨리네요 자 좋구요 아 이것마저 안 넘어왔나요 안 넘어왔군요 자 5대 11 어 네 어 빅터 제주점이라 적혀있네요 네 저기 지금 어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제주 아일랜드에서 올라오셔서 네 오늘 시합 때문에 네 오늘 준자강도 나오시고 네 제주 좋네요 네 네 어 드립인가요 네 네 네 자 어 좋구요 황인준 좋구요 아 지금 김문우 선수가 면을 잡아서 푹 물러서 찬스 볼 만들었는데 우주가 다댐밥에 재뿌리기 좋구요 엉엉 울지요 아 연속된 실수 7대 11이면 어 가시권이거든요 자 가시권입니다 지금 네 자 이거 모릅니다 네 자 신중한 김은수 어 네 뭔가 페이크인가요? 자 자 유지우 스매싱 약하거든요 자 아 들어오네요 어 네 근데 그 전에 어 황민준의 이 수비 어 대단했습니다 자 8대 11 어 한점 한점 차츰 따라가는 황민준 어 박순범 선수 스매싱 자 어 네 지금 약간 황민준 선수가 좀 게임을 잘 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이 스트록 수준은 황민준 선수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닌가요? 네 이긴 팀이 잘하는거죠 네 지금 따라가거든요 따라가거든요 자 지금 우지호 선수의 나비효과죠 나비효과 네 3개 실수해졌고 파트너 2개 실수해서 5개 연속으로 졌습니다 아 지금 1점 차면은 진짜 그냥 몰라요 지금 모르죠 모르죠 여기서 하나 따라야 되는데 자 좋고요 어 네트 건드렸는데 자 자 아 네 야 야 어 어 박순범 선수가 어 다이빙을 했다고 하네 하여 네 어 다이빙 선수 출신 박순범 선수 자 일단은 어 스코어는 어 12대15로 어 10점 벌립니다 일단 자 자 20대A조 21팀 중에 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팀 과연 승부 행방은 자 좋고요 김은수 어 드롭 날카로워요 자 지금 약간 황민준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어 자 드라이브 자 어 여기서 볼 처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어 지금 약간 이제 그냥 계속 대각으로 퍼 올리는게 좋아 보입니다 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 게임 푸는거는 김문수가 하고 그냥 안정적이게만 넘기면 좋겠어요 그쵸 그쵸 자 어 게임을 잘 풀어가고 있는 어 황민준 선수 잡았구요 자 어 여기서 한 번 잡았다 자 밀었다 잡았죠 밀당 네 자 김은수 서브 자 우시호 아 네 네 황민준 선수가 잘 저기 붙였죠 네 네 네 공격적인 어 리시브 보여주는 황민준 선수 12-13 1차 다시 1점차 네 자 좋았구요 앞에 자 주황볼 황민준 네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전화가 왔어요 아 네 유니콕TV 와 전화가 했네요 평소에 한 번도 전화 안오다가요 자 주황할 때 전화 옵니다 자 스코어는 일단 13-13으로 어 먼저 상탈타 타고 자 16살 전화 자 자 좋을까요 자 김원도 스메시 아 스메시가 상당히 좋네요 원래 스메시보다 네트플레이가 좋은 선수인데 어 네 지금 거의 다 잘합니다 아 네 자 뭔가 어 만능으로 지금 스타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종원 만능 양념장 네 지금 옆에선 B조 결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에이 에이조보다 훨씬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네 하하하 자 자 유지호 수비 아 넘어오네요 자 박수범 스메시 어우 좋아요 야 묵직했어요 스메시가 묵직한데 그걸 또 드라이브 걸려고 어떻게든 안 뛰어주려고 지금 드라이브랑 코트랑 섞어서 어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황민준 좋고요 자 우지호 스메싱 아 황민준 좋고요 황민준 선수 너무 좋아요 수비가 놓고요 자 자 자 아 여기서 자 역전인가요 15대14로 역전 허용하는 어 김은수 우지호 선수 아 황민준 역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해줍니다 계속 지금 네 저쪽 실수가 좀 있는데 네 네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지호 선수의 발 상태가 좀 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곡 체육관이 여기 체육관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좋고요 자 우지호 스메싱 자 김은수 김은수 자 스메시 아 지금 마음먹고 때렸는데 아 걸리네요 16대14 에너스킨에 황민준 지금 어 우승까지 5점 남았고요 자 자 어 네 잘났어요 자 자 뛰어주고요 황민준 아우 스메시 좋구나 우지호 이거 먹어야 돼 자 자 네 오션에 비해 속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폼에 비해서 너무 느려요 스메시가 네 15대16입니다 네 자 김은수 선수의 서브 네 자 저희 언제 저렇게 해보나요 내년에 해보죠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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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서브 접었다가 다시 네 평강견이 지금 있거든요 용서브 자 첫 용서브 자 우지호 스메시 아 공이 네 안오면서 어 스메시가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저 선수가 네 어 생각보다 느린데 어 뭐야 어 이거 발라만 하는데 이 스메시죠 자 어 뭐야 어 네 아우 되면서 아 자 다시 역전하는 어 어 김은수 우지호 선수 지금 승부처죠 네 제2승부처 네 자 김은수 아아아아 네 원래 서브가 좋은 선수거든요 아 걸립니다 아까 그 우지호 선수가 연속 3번 걸린 것 때문에 네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우지호 선수가 땀을 닦으면서 땀 상당히 많죠 네 여름철에는 거의 홍수에요 홍수 네 거의 수도관 터졌죠 네 수도관 누가 물꼬를 틀었네요 자 좋고요 아아아아 이거 이거 또한 스노우볼이지 않을까 네 아 네 아 스노우볼 효과 네 아 네 우지호 선수 우승해야 되는데요 네 우승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네 젠카데미 때 네 동거 동록하면서 네 네 두 달밖에 안 했죠 네 네 네 자 우지호 좋고요 자 김은수 자 자 김은수 세시 우지호 아아아아 네 점프 점프에서 한 3초 있었는데요 네 아아 네 짜잔이며 한 걸음을 벗고 드려옵니다 자 어 어 지금 최진호조패한테 전화 왔습니다 네 어 끌어졌네요 네 자 지금 라이브 지금 자 해드리겠습니다 우지호 선수 지금 좋고요 자 자 자 봉신이 스메싱 18 대 18 자 안 빼 우지호 아 우지호 자 잘 받았는데 아 그전에 좀 짧았어요 네 오 오 오 하 자 자 자 좋고요 자 우지호 스메싱 김은수 아 마무리 자 19 대 19 어느덧 경기는 어 정반으로 올라가구요 자 지금 최진호 선수 어 지금 실시간으로 네 네 네 네 조회수를 위해 노출 좀 해지네요 네 자 좋고요 오 아 오 아 예 짤바지네! 짤바진다! 아! 우지호! 우지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넘어지나요? 쇼맨씨.. 아아.. 관.. 네.. 관종키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박순범 선수의 여덟 맨씨 아주 멋있었죠? 어우 스미씨 자세가 굉장히 이쁩니다 매치에요? 20대 19로! 20대 19로! 어.. 김은수.. 아.. 김은.. 아 죄송합니다 어.. 황민준 박순범 선수가 어.. 리드하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 어.. 롱소버 한 번 더 보내.. 다음 써벌 롱소버인가요? 어.. 복선.. 복선인데요? 아.. 롱을 보여주고 쇼를 드는거죠? 고도의 심리죠? 고도의 심리죠? 네.. 과연? 저희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냥.. 그냥.. 네.. 저희는 그냥.. 그냥 고르롱고르롱 하는거죠? 저희는 그냥.. 네.. 네.. 자.. 긴장되는.. 자.. 1점 과연! 자! 우지호도 과연! 자.. 픽사대회 20A 우승팀은.. 과연.. 아.. 네.. 신경전이 지금.. 신경전이.. 네.. Cooper하고 지금 쇼들 연습하고.. 네.. 어.. 지금.. 네.. 애매해요! 자.. 중간 볼 가나요? 네 우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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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돼요 아아앟 20대 20 갑니다 자 ekran 선수에 올리면 안돼 자 우지효 선수 관청께서 저런거 좋아가지고 자 자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자 끄겠습니다. 저 데이터 없기 때문에 자 차분하게 너무 흥분했네요. 네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우지호 선수가 얼마 전에 저한테 풍차 돌리기 롱서브 오른쪽 구렛나루로 스치면서 넣었거든요 그거 과연 할지 용 먹고 우승할지 자존심 시키면서 숏 넣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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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문 들어왔습니다. 미로틱 자 갑니다. 과연 우지호의 선택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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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서브 네요. 이건 약간 돌려 돌려 돌림판 성공 이렇게 박승밥 선수와 우지호 선수는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